으하하하하핳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더지입니다. 오늘 알것은 러블록스에서 인기가 크다고 하는 팬텀 포스입니다 일단 이미 전투는 진행중이라고 하고요 캡쳐더 플래그 진행중이랍니다 자 여기서 맵 버튼을 할수있구요 저는 이 맵과 이걸 알겠습니다 이걸 투표하고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디플로이 이 경기가 끝나려면 7분 30초가 남았답니다 그래서 7분 30초 안에 근데 나 무슨팀이냐 헬로 헬로 안녕하십니까 어 저 중앙팀이랍니다 중앙팀 어 그게 중앙팀이 이기고 있네 어 아 아니 아 저거 우리편이구나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지켜줄게 지금 전쟁한거 난리 났네 전 빨리 저쪽에 있어 저쪽에 있어 저쪽에 있어 진짜 지도각이 아팠네 어 이거 뭐야 어 됐어 난 2총이 좋아 어 저쪽에 있어 왕창 때렸는데 뭐야 아 센총이 아 스나이퍼네 매력이 세나있네 근데 여러분들 펜타포스의 단점 이렇게 재미있고 스릴 넘치고 하는데 이 경기 한판이 너무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약간 좀 오 빨리와 빨리와 그리고 약간 미리 경고합니다 어 게임피가 좀 튀어나올겁니다 아 게임피 근데 게임피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작 음 뭐 고작 뭐한 레드 큐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 큐브 어 뭐야 아 아시스트 어 어 요거 우리편 아니 우리편 아니길 우리편이었다면 불쌍한데 후 어 저기 어 저기 왜 열심히 싸웠는데 내가 업무해줄다 있는데 저쪽에 있나봐 저쪽에 있나봐 수류탄 두쪽 아 수류탄 두쪽 오케이 아야야야야 저쪽에 있어 아 네 제가 제 수류탄에 맞은거에요 지금 전쟁은 난리났네 어 Found 아 벽을 두껍 있었잖아 그게 아 나 진짜 아 private 전쟁 게임입니다 로블럭스에서 빨리 와 어 여기 고조들이 가득하다 예에에에에 잡..잡았나? 잡았나? 이쪽에 적건 있었는데 난리났네 여기 와 어 진짜 진짜 전쟁과 다른거 없는데 여러분 오케이 I got it 후 피하고 오 헬로 두드리맨 이케 이쪽에다 수류탄 하나씩 하나씩 투척 그리고 진격해 그리고 만약에 저 말 안한다면 저 집중하느라 그렇습니다 오케이 잘가 오케이 오케이 저에게 있죠? 저에게 있죠?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저 절 지키느라 난리났어요 지금 어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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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씩 막다른 길이야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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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어 benefici 오워! 예쓰 ㅋㅋㅋㅋ 예쓰! 예엣! 예没事! 하드캐리했네요 저도 하나 도 하드캐리 안한 줄 알다니 도 하드캐리 하나했습니다 킬컨퍼드! 약간 팀 내 스매치와 똑같습니다 그냥 사살 확인이라는 것도 있거든 요. 사살 확인이라는 것도 없고 확인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거니까 킹업드1은 점령전이에요. 점령전. 여러분도 아시죠? 옵치. 옵치 그거 오아이수스? 아니면 대한민국 맵 부산. 부산에서 막 한 곳을 점령하기 그런 집중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거 몰이네. 그런 집중적인 거 알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해야 돼요. 저 일단 무슨 팀이지? 아 또 주황팀이야.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M4A1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이게 제 총이고요. 보이죠? 화력은 이 정도? 제법이죠. 저도 제 총이 이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신기해야 합니다. 걱정마요. 저 지붕은 제가 막겠습니다. 음.. 중성? 어 잠시만.. 워어.. 워어임.. 지붕은 제가 막겠다는 소리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거봐 이거 한강기가.. 15분대 가까이 되잖아. 그래서.. 어우 뭐야. 저 사람 왜 빠루 들고 있었대? 저사람 뭐 빠루 같은 걸 들고 있었대? 으흠 나 이번엔 지상으로 가주지 놈들이 기꺼이 붙어주겠다면 난 기꺼이 싸워주지 아 나 진짜 뒤로 돌아와서 날 칠 생각하자 제법인데 누가 나 쐈는데 으흐 으흐 오케이 수리탄으로 척 아 뭐야 누구나 아 거물 안에서 죽겠네 아 그래도 꽤 많은 피해 줬어요 어 야 올라 올라가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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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전쟁이야 우리가 ER 젠징이라고 이동하게 간편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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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미리 경고하지만 이 게임 난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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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키리 죽음 죽음 횟수와 두 배 차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창피한 현실로 보면 됩니다 으쨰 오케이 애수를 다 투축하고 그냥 응? 뭐야? 어떻게 날 때린거야? 응? 나 벽 뒤에 숨어 있었잖아 어떻게 했대? 아 진짜 저런 건망진 것들 나도 이동한다 음 도대체 어디로냐 그게 으오 쏘뜻 이 전쟁에서 내가 길을 모르면 우리집 망하지 우리집 망하지 이거 한명도 빠짐없이 열심히 싸워야 굉장히 게임이 될 만한 경기가 진행되고요 안그러면 뭐 한쪽에게만 유리한 어이없는 경기가 되겠죠 안되 으아니 으아아아아아아 으느 좌 이게 이쪽으로 돌아져 가는거야 not bad 그 이쪽 주차장 굉장히 나쁘죠 여러분 응? 오호.. 쟤네들이 날 피해가는군 기꺼이 싸워주지 도망가지 말고 응? 쫄깍한데 아 나 진짜 어우 쟤 이 쟤 일만 더 좋았다면 오호 페pu어어어 팬텀 포스트스 유명한 로블럭스 전쟁 게임 흥 흥 흐자 60 얘들아 하ㅏ여앗 Just die~~~~~ I eat~~~~~ Yep~~ You're dead~~ 오오올라가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올라가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설마 상대편 여기있냐? 어? 여기 무슨일이야? OK killed killed enemy 예 와 진짜 사방에 총알이 난리 났어 지금 지금 누가 인정합니다 저 전략 끝내줬어요 다 올라가려하는 것 봐 귀여워 빨리 아 나 지금 겹쳤어 으으으으 응 누구야 저 죽은사람들? 어 죽은사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있대 음 지금 굉장히 치열한 성 계속되고 있고 지금 왼쪽 위를 보시면 정말 난리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위험한 것입니다 전쟁이 위험하지마 그래도 내 목숨을 사리려고 해야되는거 아니냐 아우 아우 내가 옆에 있었구나 아 그것도 몰랐네 아 저 저 저 저 사람 우리팀 대학살했다 대학살했다 주변 사다리를 찾자 아니면 오래걸리는 이 계단을 사용하던가 뭐든 으흥흥흥흥흥흥흥흥 죄송합니다 저 집중 안하고 가겠습니다 흐흥흥 어 얼른 가야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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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을 들어가주라 오우씨 왜 울스루타니 엉뚱한 곳을까 으아아아아아이 뭐야 나 겨울나갔는데 이거 뭔일이래 오케이 사다리다 맘맨맨트 게이머 이동중 만만트 게이머 이동중이다 지금에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쓰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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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맨 만만트 게이머 이동중 만만트 게이머 이동중이다 지금 여기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오우씨 야 멍청했네 오호 역시 전쟁이라 우리 편이야 오호 저쪽에 선 저쪽에 적군 와 진짜 날 죽인 녀석 죽었어 저 죽인 사람 죽었습니다 앱 아 이렇게 집중하네 이렇게 집중하다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거 저도 자책합니다 더블킬 이동중 이 전쟁을 승리를 하기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겠다는 이 사람 같이 가야되겠다 네 제가 같이 가주죠 어 네 점령당했다 와 잡아야됩니다 모두 다 모이십쇼 오케이 점령했습니다 어 어 와 두가야 어디있어 나 안해를 피해 안해 와 진짜 퀄리티 보세요 고퀄리티 와 왜 이렇게 안맞아 나 왕창 쐈는데 어허 제발 좋은 곳에서 리스폰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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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굉장히 괜찮아 아 근데 또 뺏겼어 얘네들 이제 슬슬 얘네들 이제 슬슬 반격하기 시작하는구먼 어 어우 우리팀 있네 저 저 저게 있네 저도 모르게 그 당황해서 으쨰 오우 잘했어 오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아 와이 미 저는 왜요 음 이 주변 사다리 사다리 콜 어 빨려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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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1분도 뒤면 쳐주셔서는 안된다 알겠는가 4분 4분 오 오케이 땡큐 땡큐 아 안돼 안돼 죽었어 으아 안돼 제발 이 주변에 사다리 있다고 해 오케이 사다리 있다 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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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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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빨리 올라가 아직도 있냐 빠이빠이 으흑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왜 안 올라가죠 으흑 아 아직도 거기 있네 으흑 우주기 위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 저쪽에 있는 애들 처리해야 되겠어요 계속 거기에 있는 애들한테 계속 당할 수는 없으니까 음 아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이건 그냥 평범한 게임이 아니라고요 이건 지원진건 따름없습니다 한번 검토로 오 내가 누구 죽였다네 예스 오우 쉿 쉿 오 마이 갓 나 누구 죽였다고 아 수리탄으로 누군가를 죽였다던데 계속 우리 뒤쪽을 사냥하는 애들이 이쯤에 여기 있네 그 이렇게 처리됐다 우산은 처리된걸로 눈에 보이고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되는 방법 아는 사람 올라가야 어 오케이 올라가야돼 오우야 괜찮아? 응 저 저도 이제 여기 위에서 어무라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난리도 아네요 난리도 아니네요 오호 빨리 에하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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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장난아니였다 흐흫 여러분들 장난아니였습니다 음 보트 오 이 맵 좋던데 팀 데스매치 캡쳐더 플레이 여기 전 여기요 My gun is OP 그거 무슨 말이지? 흐흫 일단 알아서 골라지 어우씨 왜 여길 투표하는데 여기 재밌는데 여길 할까? 아니면 여길 할까 어차피 제가 어딜 투표하든 어? 무슨거? 뭐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아우 캡쳐더 플레이기야 후후 갑시다 음 F5 F5? 안되잖아 우와씨 시작보다 총격적이냐? 시작보다 총격적이냐? 이러게 아우 왜 거길 안나가지구나 해 이동하라 이동 오우 아야야 아야야 야야야 아야야 아야 나 수류탄 수류탄을 날 잡았다 흠흠흠흠흠 흠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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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저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목소리도 잡아지고 음 음 이게 안녕 어흠흠흠 목소리도 잡아가지고 용기도 잡아가지고 흠흠흠흠 장난 아닙니다 수줍이두기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맨 바로 뒤에 있다는거 아니네 오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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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키워드 키워드 처리했다 우리팀 ully팀 우리팀 걸 훔치려고 했던 이 놈들 켸 아 dod 너 어 저사람 지켜야되 저사람 지켜야되 저사람쪽으로 못오도록 어떻게 눈 막아라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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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오케이 예쓰 오우예 예 오 노 빨리 저기로 가야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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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다 해냈다 저쪽 해냈다 예 오우 내가 지켜보는 안 아무도 못가 예쓰 오오오오오오 저기 수류탄있었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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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깃발있다고 나에게 깃발있어 나에게 깃발있어 어 캡처링 에너미 플레에에에에에 sach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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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라 다른 팀을 위해서 싸우지 죽진않고 해냈나요? 해냈나요? 왜 안되죠? 저기 플렉이 아 빼앗겼구나 그래서 안되네? 저기 빼앗겼다 아 저는 저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얼른 가야돼 됐다!!! 예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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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모네 베이베 시리모네이에요 예 아임프라우드 흐흐흐흐흐 저..저는 제사진이 자랑스럽네요. 웬일로 제가 이렇게 잘할 줄 알게요? 왜? 우리팀이 저쪽을 완전 재난장판을 일으키고 있네요. 우리는 여기..저는 여기서 얘네들을 완전 괴롭히고 있겠습니다. 일단 터뜨뿐 입니다. 아아 저기 있었구나. 멀어서 저희에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아.. 이게 막판이 되겠네. 여기서. 빨리와. 빨리와라. 갈게. 아 갈게. 아 갈게. 아..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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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사람 지켜야돼. 으안돼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흐유 저 이빨 엄청못하죠? 저도 압니다. 어 얼른 가야되는데잉? 어차피 저팀이 3대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으니까 기돌아봐 흐흐흐흫 어허어 이거 역시 전쟁이야 전쟁이 자비없는 자비를 안 베푸는 나는 이렇게 움직이면 와 와 와 와 와 날 못 봤다고 오호호호호호 와아아아아ㅏ아 오우 노를 빼야겠네 누가 저사랑 누가 저사랑좀 잡아봐 이익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음 헤라쏘어 근데 나 못 쳐 못해요 지금 음 음 음...디스민스...디스민스는 신경 안쓰겠다. 신경 안쓸거고... 오우 너... 조사님 뭐뭐하래! 뭐뭐하라! 얼른 얼른 가 가 가 오이씨... 아아 나... 아아... 오오 저... 오케이! 나 너네 위치... 나 너 위치 알아야겠다. 우릴 기습하게 딱... 우릴 이쯤 해주고 있으니까... 나 기습...나 기습한 애들 어디 있었지? 어... 우선 저 사람부터 찍히자. 렌! 저 플래그만 있으면 저희는 승리합니다.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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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금 26분 넘.. 지금 27분 됐으니 거의 27분 됐으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좀 인기가 큰 편이라고 하는 Phantom Forces라는 전제게임을 해봤습니다. I did Phantom Forces today.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click a like and subscribe button. And until next time, I will see you later. 바이바이 다음에 봐요.